야 이 새끼야 우리 수현이 괜찮냐고 또! 나 추적할 생각 구매도 하지마. 너 유럽이야 진짜? 너 나 죽는 걸 보고 싶어? 왜긴. 지키면 해야죠. 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만해! 나 내 이름이 기억도 안 난다고요. 왜 수현이라는 거지? 저기요. 제발 좀 부르지 말소. 네. 안녕하세요. 복제인간 추격 스릴러 O.C.N. 듀얼에서 장득천 역을 맡은 정세혁입니다. 장난 안 친다고 수현이 찾는 거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 지성아트 캐릭터는 형사 반장이고요. 딸이 낚시해가지고. 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최조회 역할을 맡은 저는 김장동입니다. 널 범인이라고 말해줄 거거든. 최조회라는 역할은요. 우선 직업이 검사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성공지향적인. 어찌 보면 제가 이제까지 해보지 않았던 그런 역할이라서 기대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성준 성훈 1인 2역을 맡은 양세혜종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것까지 내가 너한테 말해줘야 되나. OCN 드라마 듀얼에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떨리고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류미래 역을 맡은 서은수입니다. 류미래는 급증 성준을 도와 복제인 간의 비밀을 풀어가는 그런 열혈 의학부 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요. 정말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불 꼭 덮고. 저 귀장판 꼭 끼고. 이거 하나 더 수정할 겁니다. 쪄죽이려고 그래요. 네. 쪄죽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 그 훈훈한 헛간 하나. 부끄럽다. 에휴 이 새끼. 서울래 좀 동기라고 하네. 경찰이 해가지고 이 새끼. OCN 듀얼. OCN 듀얼. OCN 듀얼. OCN 듀얼. OCN 듀얼. 6월에 첫 방송 하는데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청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